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! 네 반갑습니다! 오랜만에 스테이지 K의 드림스타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! 세계 각지의 많은 분들이 저희 무대를 커버해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너무 기대되고 모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블랙핑크 포인트 안무 중 최애 안무는? 최애 안무가 뭔가요? 너무 어렵다! 근데 각 노래마다 포인트 안무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뽑자면? 최애 안무? 최애 안무? 최애 안무? 불장난! 혹시? 불장난 다들 궁금하시나요? 난, 난, 난 하나 있어! 뭐죠? 지수 언니밧지예요! 뭐야? 액션템 액션! 액션쟁이인데? 액션템 액션! 저는, 다 다른 것 같은데? 저는 뚜두뚜두에 아, 맞아! 왜냐면 우리가 바꿨잖아! 아, 맞아, 맞아! 그게 좀 뿌듯했어! 저는, 키우 디스 러브! 어? 그럼 왜 다 다르죠? 렛츠! 키우 디스 러브! 진짜! 와! 되게 강렬한 거! 역시! 강렬하시네요! 좋습니다! 그렇다면, 스테이지 K 글로벌 챌린저 무대 중 가장 기대되는 곡은? 가장 기대되는 곡은? 가장 기대되는 곡 저는, 저는 불장난이에요! 제일 기대됩니다! 불장난? 불장난? 네! 불장난이 제일 기대됩니다! 저는 휘파람이에요! 어? 저도 휘파람이에요! 오! 저는 붐바야인데? 진짜? 저 한 명이 달랐어요, 지금! 다시! 뭐가 이렇게 내렸죠? 저는... 붐바야! 내가 했잖아! 뭐야? 야매요! 너무 가, 너무 가! 네, 휘파람인 걸로! 그럼 블랙핑크 앨범 중, 힘들었던 언어가 있다면? 다! 다 한 번에 덮을 수 있어요! 전부! 3! 2! 휘파람! 아, 맞네! 맞아! 맞아요! 이게 데뷔곡이라서가 아니라 데뷔하고 나서 아직도, 지금도 아직도 현재 이 시각까지 제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거예요 숨이 차요, 그리고 너무 힘든요 복근 생기는 느낌 뭔가 맞아요! 작은 동작들이 그러면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지 K 글로벌 참가자들에게 한마디!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 늘 즐겨 추셨던 곡들이라고 들어서 그런지 무대 위에서도 그냥 즐기고 좋은 추억 만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! 긴장하지 마세요! 예! 6월 2일 일요일 밤 9시 드림스타 블랙핑크와 함께하는 스테이지 K 많이 기대해주세요! 스테이지 K 본방사수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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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